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한낮에는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더디게 올랐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큰 요즘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내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경주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 3도, 울진이 6도, 포항과 영덕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5도, 영덕 16도, 포항과 경주 17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4도에서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수능일에는 하늘이 가끔 흐리겠지만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한파같은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